안녕하세요 삼돌이가 왔습니다 오늘은 ASMR이에요 처음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이번에는 굽을 깎아볼게요 굽을 깎아볼게요 조각으로 자른다 jun이, 고춧가루를 세워주세요 국물은 그럼, 꽤 바다 기름을 먹어볼게요 마지막 , 계란말이 총알을 섞어줍니다. 계란말이 계란말아 계란말이 계란말이 마요네즈 부탁드립니다. ortal 1 뚜껑 tela 넣고 공룡에 물을 끓여줍니다. 닭고기 간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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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한 이미지 밑에 물을 손질을 걸어서 물에 pursue 두부 더 스타를 만들거든요 물을 잘 넣어 줄을 좀 더 큰 힘이 만들어야죠 보은 지지없는 양념이 반대자레인지에 삼돌이의 쿡깍냄의 이슈의 말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혹시 피드백 주실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해봐 안녕하세요 ASMR이에요 굽 한 번만 깎아봐 소리 어떻게 나오지